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논어를 읽다 논어에 대한 책은 동양 철학자나 인문학자의 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책은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반도체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조영관 작가가 쓴 책입니다. 저자는 철학과 교수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문, 고전, 역사를 늘 곁에 두고 공부하며 인생의 지침으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하루하루 피말리는 경쟁의 세계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어떻게 좋은 조직을 만들 것인가, 성과는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답을 고전해서 찾고자 했습니다. 마흔을 지나서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읽은 논어는 이전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인간 공자가 인생의 희노애락을 어떤 자세와 생각으로 다스렸는지, 타인의 시선과 잣대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자신의 중심을 지켰는지 현실적인 조언이 되어 뼛속 깊이 와닿았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직접 익히고 소화한 논어의 49가지 지혜를 담고 있는데요. 태도, 배움, 관계, 성찰, 실천이라는 다섯 가지 삶의 자세로 나누어 공자와 제자들의 말에서 엿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키우고 인생의 기준을 세우는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책들과는 다르게 내용을 쉽게 풀어내는 데 중점을 두어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자는 논어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온전히 담고 있다. 사업가, 직장인, 정치인, 학생 등 누구라도 이 책을 통해서 단 한 문장이라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깨달음을 얻고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공자는 지극히 인간적인 스승이었다. 논어를 읽으면 인간 공자를 만날 수 있으며 공자와 제자들의 생생한 말과 행동을 그대로 접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매력이다. 스승의 모습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가감없이 날과 그대로의 모습을 담았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엄하면서도 자상한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자신의 잘못도 솔직히 인정했다. 제자들을 누구보다 아꼈으며 이들의 성향과 학문적인 성취에 늘 관심을 갖고 있었다. 배움에 열의가 있는 제자라면 신분에 상관없이 받아들였고 교육비도 아주 저렴했다. 그래서 제자의 숫자가 무려 3천여 명에 이르렀다. 그가 평생 염원하고 가르쳤던 인과 이에 기반한 도덕 정치는 바로 사랑이다. 임금이 신하와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와 백성도 임금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쓸데없는 전쟁, 무거운 세금 등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다들 유순시대의 태평성대를 외칠 것이다. 인과 인은 결국 나를 사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행위다. 이것을 깨달을 때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된다. 태도 길은 내 안에 있다. 나만의 속도와 방향을 유지하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활을 쏠 때 관역을 뚫는 것만을 중요시 여길 필요 없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진 힘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옛날의 도다. 자월, 사부지피, 위력부동과 고지 도야 공자는 화살이 관역을 얼마나 깊게 뚫고 들어가 박히느냐로 등급을 나누거나 점수를 매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사람마다 진인 힘이 다르기에 관역을 얼마나 깊이 뚫었느냐로 평가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기 때문이다. 공자는 제자마다 각기 진인 역량이 다름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같은 능력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제자들이 진인 성향과 특장점을 꿰툴고 있었으며 그에 맞춰 교육법을 달리했다. 자로에게는 자로의 수준에 맞게 자공에게는 자공의 수준에 맞게 가르침을 주었다. 각자의 색에 맞는 조언은 따로 있다. 제자 중 자기 개발에 열심이었던 자공은 학문에 욕심이 많았다. 자공은 공자의 제자 중 가장 뛰어난 인물인 아면처럼 높은 경지에 이르고 싶었다. 그래서 자신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스승에게 질문하고 호령과 같다는 답을 얻었다. 호령은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담는 기중한 그릇을 뜻하는 말로 호령과 같다는 말은 자공이 이미 공자에게 실력을 인정받았음을 뜻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개발하는 데 멈춤이 없었다. 한 번은 자신만만한 자공이 이런 말을 했다. 다른 사람이 제게 강요하는 일을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역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으려 합니다. 한 마디로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런 자공에게 공자는 사야 내가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야말로 자신의 애제자에게 팩트폭행을 한 셈이다. 물론 애정어린 충고였다. 솔직하고 싫은 소리도 곧 자라는 자공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에게 덕행의 대명사인 안연, 민자건, 연배구, 중궁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했다면 어땠을까? 자공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지쳐 포기했을 것이다. 어쨌든 평소 질문을 많이 하던 자공이 공자의 충고의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을 보면 굴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듯 싶다. 이 이야기는 위룡공에 다시 한번 등장한다. 자공은 평생 마음에 새겨두고 실천할 만한 것을 스승인 공자에게 물었고 공자는 기소부료, 물시어인이라 말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다. 반복되는 이야기로 미루어 짐작건대 공자는 자공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조언을 해주었음을 알 수 있다. 모두가 같은 속도로 걸을 필요는 없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진다는 속담이 있다. 나의 분수에 맞지 않게 살면 도려해를 입는다. 뱁새는 13cm 정도 되는 작은 크기의 새다. 반면 황새는 긴 다리를 지닌 몸통이 큰 새다. 뱁새가 그 짧은 다리로 황새를 쫓아가려고 뛰다 보면 숨도 차고 이래저래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아마도 힘들어서 쓰러질 게 뻔하다. 우리들 마음속에도 뱁새이면서 황새가 되고 싶은 욕망이 들어 있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쫓아가지 못해 안달이 난다. 분수에 맞게 살라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라는 말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나만의 길을 찾으라는 의미다. 그러니 꿈을 포기하라는 말로 오해선 안 된다. 꿈을 향해 노력하되 무리하지 말라는 의미다. 더 정확히는 애써 남을 따라할 필요 없이 나의 방식과 속도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내게는 나의 꿈이 있으니 다른 사람의 꿈을 탐낼 이유가 없다. 나의 속도와 걸음걸이로 나아가면 된다. 달팽이의 움직임을 본 적이 있는가 꼬물거리며 정말 느린 속도로 천천히 기어간다. 저렇게 해서 언제 길을 건너가려나 싶지만 시간이 지나 살펴보면 어느새 그 달팽이는 사라지고 없다. 자신의 점액을 이동한 흔적 따라 길가에 남겨둔 채 느린 속도일지언정 달팽이는 멈추지 않는다. 자신의 속도로 꾸준히 나아가 궁극에는 가고자 하는 것에 도달한다. 결과보다 과정에서 즐거움을 얻어라. 하룻밤 새 새로운 것이 나오고 따라가기 벅찰만큼 급변하는 세상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들처럼 하겠다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달려간다면 중심을 잃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가 있다. 달팽이가 개구리처럼 껑충껑충 뛸 수 없는 것처럼 공자가 활을 쏘는데 관역을 주로 삼지 않는다고 말한 이유도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힘이 세거나 기술이 좋아서 화살로 관역을 쉽게 뚫을 수 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힘이 약하고 기술이 부족해 화살을 쏘아 관역에 간신히 꽂히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는 타고난 재능도 역량도 모두 다르다. 힘이 약하고 기술이 부족하다면 관역에 꽂기 위함이 아닌 활을 쏘는 나름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면 된다. 혹은 활 쏘기가 아닌 다른 일을 찾는 것도 괜찮다. 활을 잘 쏘지는 못하지만 말을 잘 타거나 수레를 잘 몰거나 글을 잘 쓰는 듯 분명 다른 재능이 있을 테니 말이다. 남들이 하는 것을 내가 해야 할 필요도 없고 남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더욱 주의할 것이 있다. 결과만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활씨를 당겨 관역을 맞추는 데만 집착하면 어떨까. 과정은 무시한 채 결과만을 생각한다면 부담과 강박 때문에 활 쏘기가 재미없어질 수 있다. 혹은 압박감 때문에 실력만큼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 삶도 이와 같다. 1등, 합격, 승진 등 결과에만 집착하다 보면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고통으로 다가온다. 당연히 재미나 흥미를 느끼기 어렵다. 결과만큼이나 그의 다다르는 과정에서의 즐거움과 의미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궁은 비록 덕행에서는 다른 4명의 제자에게 뒤졌지만 그의 언행은 누구보다 뛰어났다. 나라의 운명을 자지우지할 정도로 말이다. 또한 그의 상업적 능력은 공자도 인정하고 탐복할 정도였다. 그는 이미 자신만의 도를 이룬 것이다. 관계 우리는 사람을 통해 넓어지고 깊어진다. 좋은 사람은 좋은 에너지를 몰고 온다. 순임금은 신하 다섯을 두어 전하를 잘 다스렸다. 무왕이 말했다. 나에게는 유능한 신하 열 명이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지를 얻기란 어렵다. 그렇지 않은가. 중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주나라를 세운 주무왕은 강태공을 비롯해서 훌륭한 신하를 곁에 두었다. 그가 상나라를 격파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데는 자신의 뛰어난 리더십도 있었지만 그를 보필한 열 명의 신하덕도 걷다. 주 왕조의 열렬한 지지자인 공자는 이때를 그리워하며 좋은 인재가 없음을 한탄했다. 그만큼 인재를 얻기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이다. 사람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좋은 사람을 알고 그와 친구가 되거나 함께 일하는 것은 큰 행운이다. 무엇보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이기에 사람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자산이다. 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좋은 사람인가 싶어 관계를 지속하다가 뒤늦게 본심을 발견하고 실망하는 일이 종종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특히 내 앞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들으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어쩌면 내 앞에서만 좋은 사람 행세를 한 것인지도 모른다. 다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나와 관계 없거나 거리를 두고 만날 때는 좋은 사람인데 막상 같이 일할 때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느껴지는 경우 말이다. 그것은 그 사람이 이해관계 영역으로 들어설 때 비로소 본심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윗사람에게 잘하고 추진력이 좋은 사람을 선호했다. 그런 사람들은 방법이 어떻든 간에 결과물이 확실했고 대체로 성과가 좋았다. 윗사람들은 결과가 좋다면 그 과정이나 수단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물론 여전히 그런 회사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곳에서 업무 문화가 상당히 바뀌는 추세다. 지금은 독선적으로 일하는 사람보다는 상호 교감을 잘하는 사람들을 선호한다. 성장 위주의 산업에는 한계가 있으며 창의력과 다양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조직의 열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신의 업적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리를 지키면서 적당히 시간을 때우거나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 자발적으로 나서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구글의 인사 책임자는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라는 책에서 구글이 직원을 대우하는 열 가지 업무 규칙을 언급했다. 그 중 첫 번째가 일의 의미를 부여하라이다. 보너스와 좋은 근무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저우가 조금 열악하더라도 자신의 일에 의미를 갖게 하는 조직이라면 직원들은 스스로 일을 처리하면서 자발적으로 나서게 된다. 이제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고 조직에서도 그런 인재를 키워야 한다. 앞서 2500년 전 공자도 인재를 얻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했다. 그에게 무려 3000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공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의 수제자가 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 중에서 뛰어난 제자는 70명 정도였고 이들 중 노노에서 종종 언급되는 제자는 10명 내외다. 그만큼 좋은 제자를 만나는 것이 힘듦을 알 수 있다. 나에게만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을 만나 같이 일할 수 있을까? 먼저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조해야 한다. 나한테 잘한다고 좋은 사람은 아니다. 주관적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평소에는 예의 바르고 겸손한데 운전만 하면 과격한 면이 나오는 사람 혹은 자신보다 약자 앞에서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본다. 같은 광고 전화라 해도 어떤 사람은 매너 있게 거절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로 전화를 끊는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대하거나 전화로 상담원과 통화하는 등의 사소한 일상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제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세심하게 살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좋은 사람을 곁에 둬야 할까? 그것은 바로 에너지 때문이다.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좋은 에너지를 끌어오게 마련이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사람은 그냥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래 공정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마냥 성격 좋은 사람은 문제가 있다. 여기저기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회사의 리더라면 좋은 사람 몇 명만 곁에 둬도 큰 이득이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조직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 특히 회사가 커질수록 이런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 나 혼자서 책임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발견했다면 그 에너지를 확장해 좋은 사람들을 점차 늘려나가야 한다. 반면 자신의 명예와 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조직의 성장이나 일 자체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데만 신경 쓴다. 결국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으면서 조직을 병들게 만든다. 좋은 사람을 얻으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안목이다.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눈을 키워야 한다. 그러면 사람 보는 안목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무나 뻔한 결론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고 있다. 이인에서 언급했듯이 오직 인자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다. 공자는 사람의 잘못은 각자 그 무리에 따르게 되어 있다. 라고 말했다. 금목자흡, 즉,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의미다. 내가 먹처럼 검다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몰릴 테고 맑은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다. 수많은 성공한 CEO나 지도자를 보면 마치 그들이 혼자임으로 영광을 이룬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도운 조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애플의 전 CEO 스티브 잡스 곁에는 공급망 관리의 대가인 팀 쿠, 천재의 디자이너 조너슨 아이브가 있었고 이외에도 베일에 감춰진 리더들이 포진해 있었다. 그들의 조력이 있었기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의 업무 능력이 탁월하다 해도 그것을 받쳐줄 사람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우리는 협력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시너지를 내며 혼자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낸다. 따라서 주변에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려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찰 멈춰서 돌아보라 여전히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이 마흔이 되어서도 남들의 미움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끝난 것이다. 공자는 40대를 불혹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혹하다의 의미는 홀딱 반하거나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린다는 의미다. 그러니 불혹이 되면 더 이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일반인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50에서 60대가 되어도 마음은 흔들리게 마련이다. 우리는 위대한 성인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보통 20대에는 공부를 하거나 사회에 진출한다. 30대에는 회사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애쓰거나 자신만의 사업을 계획한다. 40에서 50대에는 관리직이나 회사의 경영진으로 활력한다. 60대가 되면 대부분 은퇴를 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하지만 요즘은 나이에 상관없이 일찍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일반적인 공식에 맞춰 살지는 않는다. 나이에 따른 직업의 경계도 점차 파괴되고 있다. 마흔에 받는 미움은 이기심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흔 살은 왜 중요할까? 인생의 전환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70세까지 정정하게 일한다고 보면 부모의 품을 벗어나서 우리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시기는 대략 50년이다. 20에서 30대의 20년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탐색하는 나이라면 50에서 60대의 20년은 하늘의 뜻을 이해하고 순리에 맞춰 사는 나이다. 40대의 10년은 그 중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가 중요하다. 40대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0대는 지난 20여 년 청년기의 열정을 밑거름으로 일과 학문에서 자신만의 전문성을 쌓게 된다. 사회적 성공의 발판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실수나 실패를 경험했고 후회나 고통도 수없이 겪었다. 이처럼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어른이 되어간다. 그런데 40대가 되어서도 성숙하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생각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오직 나의 아니만을 생각한다. 그동안 실수를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뀌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50, 60대가 되어도 그렇게 살다 세상을 떠난다.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남의 눈치만 보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보다는 윗사람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른다.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하더라도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중속적으로 살면서 느낀 억울함을 아랫사람들에게 풀어낼 가능성이 크다. 남들의 원망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지만 사람의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거나 설사 그러한 능력이 있더라도 굳이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현재 자신의 지위와 현실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영원한 종이 되거나 또는 영원한 권력자가 되는 이들이 많다.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는가 남을 배려하고 공감하기보다는 남의 아니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결화되어 있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평생 남을 상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종의 소시오패스 같다. 사이코패스처럼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지만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타인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공자는 철없는 40대에 대해서 꽤 냉정한 태도를 취했다. 40대가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면 인생은 끝이라고 일괄했다. 노노에서 공자가 이렇게 냉정하게 말한 경우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자신의 나이에 책임을 지라는 독렬한 비판이다. 공자는 도를 추구하는 삶, 즉 입신양명보다는 먼저 인과 일을 생각하고 꾸준히 공부하라고 강조했다. 자신만 챙기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상처 주는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죽어도 대연히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 도무지 정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대대로 업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이 쌓은 업본을 언젠가 되돌려 받는다. 공자가 덕을 쌓으라고 입이 아프게 말한 이유도 나의 업보뿐만 아니라 후손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무인도에서 나 혼자 살 것이 아니라면 남들과 공감하고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나를 욕되게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다. 40대를 중심으로 서술했지만 불혹이 아니어도 인간에게 사랑은 중요하다. 나이에 상관없이 불현듯 내가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 때면 이 질문을 던져보자. 내 안에는 여전히 나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는가. 실천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말의 무거움은 생의 무게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은 것은 자신이 미치지 못할 것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이다. 말을 가벼이 하지 않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공자가 제자인 자장에서 한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장은 처음에는 출세에 관심을 갖고 학문을 시작했다가 점차 사물의 이치와 도리를 깨달아가면서 학문의 깊이를 더하게 된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학파인 자장파를 만들 정도로 크게 성장한다. 공자는 관직을 구하려는 자장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많이 듣고서 의심나는 것은 말하지 말며 그 나머지는 신중하게 말해라. 말하는 데 과실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으면 관직과 복록은 자연히 얻게 된다. 즉 말을 할 때 신중해야 하며 모르는 것은 아는 척하지 말라는 의미다. 괜스레 아는 척하다가 오히려 후회할 수 있다. 모르면 모른다고 용기 있게 이야기하거나 스스로 깨치기 전에는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청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겸허하게 경청하는 태도는 나의 말에 무게를 더해준다. 말에도 희로애락이 있다. 공자가 높이 평가하는 제자들은 공통점이 있다. 말은 다소 어눌하더라도 실행력이 좋다는 점이다. 안연, 중궁, 증자 등이 대표적이다.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공자는 말은 어눌하지만 성실하게 실행하고자 한다. 누군가 공자에게 중궁 여몽이 비록 인하지만 말재주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자는 반드시 말재주가 필요하냐며 오히려 대물었다. 그는 말이 많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을 제일 싫어했다. 사실 노노를 보면 사사건건 혼나던 염류보다 더 미운 털이 박힌 제자가 나온다. 바로 3년상 이슈로 공자와 경론을 벌였던 제하다. 그는 공자가 꼽은 10대 제자 중에서 자궁과 더불어 언변에서 뛰어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다. 자궁이 화려한 말솜씨를 앞세워서 노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냈듯이 제아도 그만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노노에서 거의 망란히 제자로 묘사된다. 오죽하면 제아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말이나 추천을 믿지 않고 직접 그 행시를 봐야겠다고 말했겠는가. 그것은 제아가 말이 너무 앞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자와 3년상을 두고 논쟁이 있을 때도 제아는 1년상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의 논리는 청연했지만 부모를 위한 인의 정신이 결여되어 있었다. 반면 공자는 말이 어느란 중궁을 인근감이라며 극찬했다. 제자 중에서 이런 칭찬을 들은 이는 중궁밖에 없다. 결국 말이 문제다. 말 한마디에 천량 빚을 갚는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말이란 잘하면 나에게 복을 가져오지만 그렇지 못하면 화를 부른다. 공자의 조언대로 말을 줄이면 여러모로 안전하다. 하지만 말의 유혹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요즘처럼 미디어가 발달한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다. 말로 한 달에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도 있으니 자극적인 말로 주먹을 끌고 조회수를 올리고 보자는 풍토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각종 개인 미디어에서 떠드는 말들에는 사실에 근거한 것도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무책임하게 호언장담하는 일이 빈번하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유튜브로 먹방을 찍는다고 하자. 평범한 맛에 음식을 두고 요란한 표정과 제스처로 과장하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탄해야 조회수가 오른다. 담담하게 맛있다고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음식의 질이나 서비스가 그다지 나쁘지 않은데 개인적인 주관의 근거에서 이를 심하게 비방하는 경우다. 당연히 그 가게의 매출은 타격을 받고 심지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말에는 희로애락이 있다. 누군가는 말로 돈을 벌고 또 누군가는 말로 망한다. 화려한 언변으로 주의를 끌어서 성공한 사람도 결국 그 말에 진실성이 없다면 금방 외면당하게 된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탈병가라에도 미끄러질 수 있다. 실수를 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진다. 가볍지 않은 말이란 무엇인가 과묵하다라는 말은 말수가 적고 침착하다는 의미다. 예전에는 과묵하다는 것이 듬직하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래서 과묵한 사람들이 좀 더 신뢰를 받았다. 하지만 영상매체가 발전할수록 이런 사람들은 답답하거나 지루하다는 오해를 받곤 한다. 요즘은 신뢰를 주는 말 한마디보다는 현란한 말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주목받고 있다. 물론 언변이 좋은 것은 장점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청하는 태도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비루할 때 적시에 질문하고 나의 의견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궁극의 화술법이다. 경청한 후 내 의견을 말하면 나의 말에 무게가 실리고 묵직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즉흥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사상이 고스란히 드러난 말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은 공기 중에 가볍게 흩어져버리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다. 천하의 공자도 안연을 오해한 적이 있다. 하루 종일 안연을 가르쳤지만 아무 말이 없자 그가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안연이 다른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자신의 가르침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을 보았다. 공자는 안연의 경청과 습득, 실행력에 간복했다. 아마 이때부터 공자의 안연 아리가 시작되지 않았나 싶다. 신중하게 말하되 경청과 실행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것이 공자가 말한 가볍지 않은 말의 진정한 의미다. 공자의 삼사일언과 삼사일행을 늘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말의 무게를 느끼자. 특히 인생을 점검하고 바로잡을 때 가장 먼저 다스려야 할 것이 바로 말이다. 말은 고 내 삶의 격이자 살면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인생의 무게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인생에서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논어를 읽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